오늘 전화번호의 기술이용사장님이 항상 매번 수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 어싱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 오래오래 우리가 지금을 출발해서 우리가 없는 이후에도 어싱 문화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우리가 청소리라서 변합니다. 여러분 어싱을 하시면 몸도 정비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쌓여있는 정말 좋지 않은 활성산소 전자파, 스트레스로 쌓인 업무로 오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컨디션으로 우리가 인체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 제가 오늘 다리가 아프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에게 워킹 워킹연습을 한 번쯤 또 불러드렸을 텐데 모두의 제 컨디션이 그렇고 다음에, 다음에는 한 분 한 분 워킹 시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사장님 위해서 한 박수 한 번. 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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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랑 가족 같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보니까 내가 품어 안고 가는 한 모체가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요 한 분 한 분이 우리 제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소중한 것들은 꽃을 피워야 되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워싱 꽃을 피워서 가는 겁니다. 제가 워싱을 하면 사랑합니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워싱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